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담당자가 됐다라고 했으면 어떤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거다. 일단 대출 이자에 대한 사실은 빚 내서 집을 산 어떠한 영끌 투자 세대의 재정 지원 보다는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가계 경제가 피폐가 되잖아요. 그렇다면 그 가계 경제에 피폐되어 있는 이자 부담을 좀 더 축소시켜주기 위한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선행해서 가계가 어느 정도 이자는 지금 치솟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보존이 되고 뭐가 되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자 부담이 과거와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가계 경제가 소비도 일으키고 그 소비 행위를 통해서 건전한 가계 경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딱 찍어서 여기에서 영끌에서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본 세대들을 지원해 줄 거야라는 부분에 아직 뒷맛을 도덕적이라는 뒷맛을 남기다 보니 그래도 그 고군분투를 하면서 이자를 갚고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계들이 무지 많잖아요.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은 그 대안을 내놔야 될 거라는 겁니다.